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를 보라 고난이 용이니까 주님 말씀하신네 나에게 가는 거기를 오직 전하니 나를 단련하신 너의 눈 내가 천금같이 나오네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사라진 아픔에 축복에 빗다네 고난은 인생의 창의 일을 알게 하고 예수님 한분으로 만져갈 순 있어요 나에게 가는 거기를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너의 눈 내가 천금같이 떠오래 고난이 큰 년은 영광도 그는 분 장사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던데 난 내 십자가 보내기며 넌 여기하 주님을 따로 들자 십자가 전야만 하리 나에게 가는 거기를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너의 눈 내가 천금같이 떠오래 천금같이 떠오르니 저번 길 가는 이 차 생명길 영광의 일 십자가 진 후에 멸려간 예수님 나에게 가는 거기를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너의 눈 내가 천금같이 떠오래 나를 단련하신 너의 눈 내가 천금같이 떠오래 십자가 진 후에 멸려간 예수님 십자가 진 후에 멸려간 예수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